다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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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쁘다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토하루 더벤의 벤입니다 자 오늘 22년형 k4 차량 또 황제차박시트 설치를 해가지고 출고할 예정인데요 오늘 차량 같은 경우에는 평소 차량보다 좀 더 특별한 점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하나씩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색깔도 미스티그레이로 채널에서는 많이 못 보여드렸던 색상 중에 하나인데 미스티그레이로 6인 개조로 황제시트를 설치를 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바닥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엠보싱 장판이 들어가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진 모습이 보이구요 미스티그레이랑 블랙 색상 엠보싱이 상당히 잘 어울리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메인 황제시트는 잠시 뒤에 보여드리고 오늘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기장치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저희 GSP 100A 올인원 제품이 들어가서 인버터까지 함께 사용한 제품을 집어 넣었는데요 매번 말씀드리듯이 이렇게 파워뱅크는 좀 무겁기 때문에 저희가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차량 벽면에 이렇게 빌트인 전기장치를 설치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원을 켜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12볼트와 USB 시거잭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구요 이 아래쪽에 파워뱅크 자체에 있는 인버터 온 버튼을 눌러 주시면 220볼트도 편안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오늘 차량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 이제 차 안에서도 자유롭게 트렁크를 열고 닫을 수 있는 버튼과 차량 시트 자체의 열선 그리고 천장 모니터를 사용할 수 있는 버튼을 별개로 설치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동을 걸지 않고 황제시트에 있는 열선을 사용을 한다든지 천장 모니터를 사용을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황제시트 같은 경우에는 상시전원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시동을 걸지 않고도 언제나 조작을 하실 수가 있구요 일단 평탄화를 간단하게 진행을 해서 실내를 다시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오늘 또 차량이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천장 엠보싱 작업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채널에서는 코튼 베이지 색상의 천장 엠보싱을 항상 보여드렸었는데 오늘 미스티 그레이랑도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천장 엠보싱이 들어가서 정말로 이제 차량 분위기 자체가 많이 바뀌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엠보싱 작업 무드등까지 함께 들어간 모습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천장 모니터 아까 보여드렸던 버튼을 활용을 해서 이제 언제든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황제시트를 평탄화를 해놓은 모습이구요 네 정말 편안하게 언제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하시고 이제 2열 시트를 앞으로 좀만 밀어 주시면은 이제 황제시트를 평탄화를 하고도 트렁크를 편하게 닫을 수 있다는 거 이미 많은 영상에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좀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오늘 허니콘 블라인드 4세대에는 LED 등이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는데 아주 편안하고 2열과 3열 모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내를 보시면은 허니콤이 들어가고 엠보싱까지 들어가서 뭔가 이렇게 사방을 다 튜닝을 한 느낌이 싹 듭니다 그래서 뒤쪽에 있는 전기장치랑 해서 같이 보면 진짜 무슨 캠핑카 부럽지 않은 그런 실내 모습이 나오게 되구요 꼭 외관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는 데 있어서도 캠핑카만큼 정말 편안하고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직 황제시트에 지금 언더서포트를 올려놓지 않은 상태인데 그냥 이 상태로도 사용을 해도 정말 공간이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아주 효율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황제시트와 천장 엠보싱 그리고 허니콘 블라인드 아까 보여드렸던 전기장치까지 정말 완벽하게 재탄생한 22년형 카니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더벤에서 정말 메인 작업으로 밀고 있는 빌트인 전기까지 깔끔하게 설치가 완성됐구요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가지 작업들 들어간 K4 차량 보여드렸구요 채널 오시면 오늘 이 차량 외에도 다양한 황제시트 그리고 다양한 개조 출고 차량들 남겨두었으니까 채널 구독 영상 조회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편하게 전화 상담 기다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모토마로 더벤의 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